백일섭은 80대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는 절연을 하고 몸도 섬치 않습니다. 특히 아내와 관계에서 이혼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청와대에서도 초청을 받고 했던 그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와 함께 최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을 오가며 무역업을 했던 백일섭의 아버지는 이 3개월 동안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이에 어린 백일섭은 마음의 공허를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재혼하며 새어머니도 두세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붓 어머니들로부터는 늘 구박을 받았고 그렇게 어린 시절 크나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이혼하고 서울로 올라간 친어머니를 따라 백일섭도 서울에 정착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상경하게 됩니다. 당시 여수에서 서울은 석탄 기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13시간이 넘는 장거리였습니다. 떠나던 날 고향을 정말로 떠나는구나 하며 기차에서 2시간을 내리 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머니 역시 서울에서 재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백일섭은 여수에선 다른 어머니에 대한 상처, 서울에서는 다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서울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힘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학 첫날 한 친구가 학교를 잘 나냐고 물어봤고 잘 모른다고 하니 험한대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불량 학생들이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친구를 구타했고 홀로 이 많은 숫자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백일섭은 전라도 출신 모이자고 해서 텐말을 쓰고 다니며 학교 평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 일로 백일섭은 교내 평화상까지 받으며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백일섭은 명지대학교 재학 시절이던 1963년 연극 배우로 처음 데뷔합니다. 이듬해 1964년 뮤지컬 배우 데뷔하였으며 1년 후 1965년 kbs 공채 5기 탤런트로 본격 데뷔하게 됩니다. 백일섭은 당시 tbc로 이적을 준비하던 중 의문의 높은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로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백일섭은 대한민국 최초로 청와대에 초청받은 연예인 1호이기도 합니다. 백일섭은 하루는 방송국 국장이 나를 불러 효자동 쪽에 잘못한 거 있나? 전화가 왔는데 내일 11시 반까지 앞에 대기하라고 했다더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청와대 앞에서 접견실로 안내받았다. 당시 퍼스트레이드였던 유경수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마디 얘기를 나눈 뒤 다시 안내를 받고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새까맣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점심으로 항상 국수를 먹었는데 나를 위해 스택기를 준비했고 긴장한 나를 위해 유경수 여사가 직접 고기를 썰어주기도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1992년 방영된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홍도야 우지마라 등의 유행어를 낳기도 합니다. 이는 그의 애드리브였다고 하죠. 해비 이후 항상 성공가도를 달려왔을 것 같은 그에게도 굴곡은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 실패였는데요.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업을 통해 때인 돈이 무려 9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백일섭은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허용되기 전인 1990년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를 폭풍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수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작품으로 소개되었던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일본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영화사 등록이 취소되고 말았죠. 그렇게 여러 풍파를 이겨내면서도 꾸준히 배우 활동을 해오던 중 백일섭은 갑작스럽게 졸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사이를 중지하던 딸과도 사이가 틀어져 서로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한 계획도 계기도 없이 백일섭은 언제부터인가 혼자 나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두고 자신에게 바람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백일섭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집에 있을 때 오랜 시간 아내와 대화가 단절되었고 아버지로서 집안에서 대우를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었지만 서로가 맞지 않아 결국 졸혼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졸혼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더 사나워질 것 같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자신의 성격도 나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그는 조그만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을 견디기 힘들었던 백일섭은 두 달을 술만 마셨고 나가서 밥을 사 먹다 보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몸까지 말썽이었습니다.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도 두 차례를 받았고 무릎 수술까지 받았죠. 결국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백일섭의 사위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딸과는 7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사위로부터는 계속 연락이 왔고 2023년부터는 다시 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백일섭은 사위와 만나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위는 졸혼 선언 당시 저는 해외에 있었고 뉴스를 통해서 졸혼 소식을 봤다. 졸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내는 마음 아파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 아파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하니까 와이프가 할아버지는 없는 존재로 넘어가는 거다. 그 과정을 보면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2021년도에 아버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위는 저도 조금 더 빨리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지훈이가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지훈이가 처음에는 아버님한테 연락하는 걸 반대했었다. 뭐하러 구태여 지금 시간이 7년 넘게 지나서 그러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연이, 필로, 시아가 커갈수록 우리는 할머니는 다 계시는데 왜 할아버지는 없냐는 의문을 갖더라. 시연이는 할아버지가 계시는 건 알았다. 시연이가 동생들한테 우리도 할아버지 있어라고 한 거다. 저는 가장 안심이 되는 게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사위는 백일섭을 술집으로 배려가 조심스레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까 실은 지훈이가 가게에 있다가 아버님 오신다고 하니 자기가 요즘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지 자리를 피하더라.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했다. TV에서 보는 아빠는 국민 아빠인데 집에 왔을 때는 큰 소리가 나고 했을 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일섭은 나도 가슴 아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말했고 사위는 엄마하고 딸하고는 엄마의 아픔이나 슬픔이 딸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더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상처였다고 하더라라고 대변했습니다. 백일섭은 다 내 탓인데 집에 가면 화가 나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다. 일찌감치 집을 나오고 싶어서 맨날 나간다 나간다 했다. 난 철이 덜 들었는지 깊이 생각을 잘 안 한다. 근데 딸이랑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다. 어디서 틀어졌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라는 것들 때문에 지나고 나서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니 나는 바지 아빠였다고 딸에게 섭섭했던 일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는 저는 졸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제가 봐선 아버님이 하신 졸혼은 가장 큰 실수이지 않았나라고 직언했는데요. 이어 차라리 이혼이면 아예 남남인데 졸혼은 부부로서 하나의 끈이 남아있다.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두 분의 눈치만 보고 있다. 아버님의 졸혼 결정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장모님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하며 두 분 모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아버님한테 어머니랑 같이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지원을 바라지도 않는데 마음만이라도 어머님한테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백일섭은 아내의 이야기에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바라는 사위의 말에 못해. 안도의 사람이 정 떨어지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 따로 산 지 8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남보다 더해. 난 이제 남됐어. 돌아갈 길이 없어. 돌아갈 자리가 없어라고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못해. 결혼해서 40년 지나 50년 가까이 되는데 40년 같이 산 것보다 8년 혼자 산 게 제일 편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병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미 아내에게 다친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혼이라는 틀 안에 법적인 관계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실상 들여다본 백일섭의 마음은 아내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요. 애 엄마하고 결부만 시키지 말라고 말한 백일섭은 내 탓이다. 나도 다른 어머니한테 자랐고 다른 아버지 밑에서 살았다. 그래서 내 자식들은 전철을 밟게 하지 말자 해서 참고 살았다. 나는 조론하고 이 나이 들어서 제일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백일섭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굉장히 눈치를 본다고 말하는 사위의 말에 조금 누그러진 듯 했는데요. 딸과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은이한테 엄마를 떠나서 아빠하고 얘기할 용기가 없냐고 다시 물어보라. 또 모르지 딸하고 나하고 관계가 조금 풀어져서 부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애 엄마하고의 관계는 지은이 말을 들을 수도 있구라며 뭐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그때 가서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이후 백일섭은 엄청 용기를 내서 대화 이끌었지 않냐. 대화 하셨을 때 솔직한 심정 어땠냐라는 질문에 처음엔 진짜 귀싸대기 때리려고 했다. 듣고 나니까 딸하고 관계 개선도 바라고 있었고 나도 딸 실은 아빠가 어딨냐라고 답했는데요.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은 한쪽이 마음을 닫으면 절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가족과 관계를 풀어 따뜻한 노후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